구독! 자, 6개월 1차 하러 갑시다! 좋아요! 짠! 오늘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이렇게 많이 벌진 않았어요! 3금에 은하 요정도? 환전해봅시다! 4금이네 이제! 오늘 양농을 벌일까 생각 중이라 양노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마을 초대권 50원이랑 아, 50원 이거! 에휴! 양노을 때문에 금화 이거 하나 썼다! 에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을 초대권에 서명하기에서 마이 노을 됐나?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온다는 거지! 이제 양노을이 온다는 거지! 여보세요! 튜토리얼 진행하셨나요, 양노일씨?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NPC에 뭐예요? 응 아, 뭐 안 때려지나 일단은 그 왼쪽에 무슨 글 같은 거 있지 아마? 어, 설명서가 있네 그거대로 오면 되거든요 그럼 나가세요 이제 빨리 자, 알아서 갈 테니까 죄송한데 예 제가 양노일씨 선고해요 무슨 말이야? 저희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매죠 우리는 네 최고 관계라고요 양노일씨 제가 양노일씨를 얼마에 데려왔는지 알아요? 거의 뭐 2금 정도? 제 몸값 2밖에 안해요? 그거밖에 안 한다고? 아, 좀 더 비싸게 사오세요 저 할게요 저기요! 빨리 오실래요 상점으로? 아니 네 우리는 프리랜서잖아요 제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상중이 아니라 협상중이 아니라 아, 그럼 5금 정도만 만족하십니까? 5금? 그쵸, 그니까 이제 저한테 서버에다가 2금을 내고 저한테 3금을 주시는 그런 계약품으로 뭔 개소리예요 뭔 개소리예요 님이 저한테 비컵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니까 내 몸값이 더 높아야죠 내 몸값이 높이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빛이 늘어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왜 이렇게 전화 걸어요 저기요 빨리 상점 오시라구요 아아 니가 나 매입했냐? 어? 왜 나만 알고 지랄인데 왜 왜 나한테 지, 지, 지랄인데 왜? 왜 나만 알고 지랄인데 니가 여기다 매입했냐? 어? 왜 왔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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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빠졌어? 아, 근데 여기 사람들 못 죽여요? 응, 못 죽여 아, 열받네 콜로세움 없나? 콜로세움 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아, 시라냐? 아, 뒤졌다 이제 건의하겠습니다 이 제작자의 방 네 사람한테 말을 걸어봐 말 걸기 싫게 생겼는데요? 말 걸어 저는 선글라스 쓴 사람이랑 말 안해요 네, 두 눈을 이제 마주보고 영혼과 영혼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아, 진짜? 선글라스 쓴 사람 싫어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아니 본인이 싫다면서요 괜찮아 아무튼 이 말 어떻게 걸어요? Q? 아,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오른쪽 아, 왼쪽 클릭? 오른쪽 밥 먹을 때 손이요 아, 오른쪽 잠시만요, 잠깐만요 양가진만 예, 말씀하세요 저 왼손잡이인데요? 저 왼손으로 밥 먹는데요? 제가 님 20년을 넘게 왔는데 왼손잡이라고요? 양손잡인데요? 네 제 소녀님 네, 아무튼 이게 뭐 대화를 하는 게 순서인데 어 일단 누아님한테 말 거세요 누아님이 어딨어요? 여기요, 누아님이시거든요? 아, 옆에 계시네 좋아요 어우 좋아 좋아 아주 바로 옆에 계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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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찰찰! 설마 안 읽고 넘기시는 건 아니죠? 아니, 폭도, 폭도, 폭도 진짜 누구랑 똑같은 거라는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저 알잖아요 내려가자 자, 자, 오십시다 오십시다 오시면 됩니다 이분 근데 얼굴이 삐뚤어지던데 하하하하 어, 아니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 하하하하 뭔 소리야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뭔 소리야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배고파요 하나, 이거 두세요 줘야 돼! 아! 아! 간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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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법적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아니, 다 알려주신다면서요 아니, 이건 알 줄 알았죠 기분 중에 기본이니까요 어, 이건 모를 줄 몰랐네 아, 선물 오케이, 오케이, 선물 받았고 곡괭이 어? 가죽사옥이 또 있어 아! 왜 버렸어 왜 버렸어 이거 이거 왜 버렸어 이거 얼마나 예쁜 옷인데 아, 이거 버린네 버렸어요 예 예 저희 집으로 갑시다 고고고 오케이 아니, 이랬어 집에 언제 가서 언제 제가 돈을 갚습니까? 진짜 시가 너무 끄시는데? 말, 말 해보세요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 예, 예 주인님 예 그러시겠죠 일단은 옛날 노예 1호도 했던 것처럼 여기 밭을 일단 다 갈면 될 것이야 흠흠 일단은 2층부터 할게요 왜 2층부터 하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있나? 아니, 그래야 주인님이 조금 덜 벌 수 있으니까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주인님 이것도 혹시 주인님 겁니까, 여기? 다? 어, 이것도 다 이거는 노예 1호가 갖고 놓은 거지 그... 사모 예정은 없습니까? 제가 사모한테 진짜 일 잘 시켜줄 수 있는 자신은 아, 사모? 뭐 데려올 사람 있나? 괜찮은 사람 있어? 그래서 다지는 마인크래프트의 맛조차 못 꺼내게 담고 버릴 자신이 있거든요 아,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네 1금 모으면 내가 부르게 해줌 1금 모으면 그럼 이걸 채집을 하면은 저한테 할당량이 어느 정도... 채집을 하면은 1금 이상 벌면은 네 그 이상부터는 본인 돈이다 괜찮지?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녹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 님의 과술? 1금으로 이제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꼬리 이벤트인데? 어? 갑자기 문제 없는 거잖아요 심는 것도 양노일 씨가 하면은 되긴 하지 아니, 심는 건 양노일 씨가 해야지 왜 때려져? 왜 때려져?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저 한 대 맞았거든요 저 지금 스마트폰 켰습니다 이거 눌러요 한 대 툭 쳤는데 이걸로? 아주 사람 잡아먹겠어? 양노일 씨?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양노일 씨도 재밌어 재밌어요? 내가 물 좀 떠오겠어 자, 그럼 일하고 있어 빨리 좀 가세요 예 언제 오시게요? 쉬고 있을 테니까 예, 저는 디스코드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일하고 일단 연락해 예, 예 예, 예, 예 먼저 하세요 나가자마자 욕한다고? 아니, 피케드 형님은 여기다가 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거의 그 본인의 머리둘레만큼 지금 지금 이게 허격상이냐? 이게 잘하네 근데 투덜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네, 양아지님 응? 여기 혹시 호수 쪽에 지으신 집이 양아지님 밭인가요? 길게 쭉 빼놓은 거? 아 그 저희 노예가 하긴 했는데 뭔가요? 제가요 건너편에 집 지어지신 거 보셨나요? 그 집이 제 집이걸랑요 예, 글래요 예, 예 근데 그 앞에 밭이 일자로 쭉 빠져 있으니까 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저희 노예가 좀 실수를 했나 보군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가 딱 건네놓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예 아유, 고생하십시오 예 저기요 그 일할 거 생겼어 그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누가 민원을 넣었죠? 그 사향 고양이 씨라고 있는데 저 내요 그러면 꿀려요? 아니 주인님 꿀려요? 뭐가 문젠데요? 말하세요 한 번 들어오는 보장 응, 우리 다시 손 구워놓은 거 같다고 어 손 구웠잖아요 네 아니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드립입니다 서라이 아니야 아무튼간에 어 아니, 그래서 저 없애라고? 응, 없애라고 어, 그럼 비케도 시키지 왜 다행히 왜 시켜요? 아, 그럼 사탕만은 힘든가 내가 비케도 시킬게, 그럼 네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네 응, 용건이 끝났고 나 가볼게 어, 잘 있어 어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노예가 판을 벌린 게 결국에 이제 주인한테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동생의 노예로서 이 마을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 또라이야 야, 이 또라이야 뭘 파괴시켜? 법정에서 보는 수가 있습니다, 저기 법정이요? 예, 법정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보다 님과 제 방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까운 거 아시나요? 엄마 어, 나 아빠 부른다, 나는 엄마 엄마, 오빠한테 혼내죠 네 오빠하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시만요 오세요? 왜요?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예 저 밥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니 밥 달려니까 형씨는 밥 먹고 있네 그냥 아우 아우 아, 재밌어 해 보시네요 진짜로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아무튼 아, 후 후 즐거워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미있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열라 웃기네. 진짜.. 아..열라 웃기네. 이즈 이즈 트위치. 개 웃기네. 나 약간 웃음 한 번 터지 못하잖아. 안 멈춰서.. 어이..곤란.. 뭐야.. 여보세요? 아..괜찮으니 진짜.. 아..꼬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